저는 무대 보면서 우연히 윤상 형님의 표정을 봤습니다. 어떻든가요? 진짜 엄청 좋아하시던데. 저런 표정을 제가. 못 숨겨요. 형님 얼굴에서도 저런 표정이 나오는구나.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제일 아쉬웠던 게 밴드를 하면. 완선 씨 뒷모습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정면에서 노래하는 모습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렇겠네요 진짜로.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연습 별로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. 근데 춤추실 때 봤는데 어쩜 그렇게 선이 예쁜지. 그러니까요. 거기 이왕 이제 다 끝났는데요. 편하게 웨이브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웨이브 편하게 한 번. 웨이브. 이분이 웨이브 전공이거든요. 김완선의 웨이브가 쉽지 않았다. 웨이브 한 번 시원하게 한 번. 제대로 한 번. 아이고. 어이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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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엄맘 없이 하려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. 제가 예상했던 보다는 오래 하셨어요. 잃음 안 돼요. 아이구. 그리고 또 완선이 누나가 섹시하네. 아 커피 한 잔아요. 커피 한잔. 윤복희 씨는 박명수의 개그가 너무 좋은가봐요. 예전에 말은. 재미있지 않아서. 재미있지 않아서. 재미있지 않아서. 재미있지 않아서. 미안해.